오늘 비판하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출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불과 일주일 전에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맞죠? 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럼 선거였습니까? 비판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느낌보다는 서로를 헐뜯는 비판에 가까웠습니다 비판으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백성들이 비판한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남을 나중에 보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판을 왜 우리가 하게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비판하고 싶고 비판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을 안 하는 분은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말 내가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비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고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판을 삼가하고 최대한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자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가고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비판의 본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다 비평가입니다 그림을 보고 비평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비평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비평하고 정치인을 보면서 비평하고 사업가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비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라디오를 들어보면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라디오도 듣고 또 이렇게 TV방송 요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듣는데요 가장 각광받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정치 비평가, 사회 비평가 이런 분들 늘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모두가 굉장히 비평과 비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게 뭐죠 객관성이라는 것이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사심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무엇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객관성은 잃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그건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 명성교회 객관적으로 좋아하십니까? 다들 좋아할 수 있잖아요 뭘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명성교회 객관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객관적으로 우리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라서 좋아하십니까? 누가 봐도 우리 가정은 옳은 가정이고 바른 가정이고 내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가정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가정이다 좋아해야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게 있는 주관성이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관적으로 비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주관적으로 여러분 가정 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주관적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더 객관적으로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비판을 정말로 어부로 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글이 올라오는데 90%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비판해서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판해서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비판해서 좋게 만들고 옳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해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꾸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비판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비판이 교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판으로 조금 더 좋아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비판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좋아지는 방법조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구를 내려놓고 이 도구를 들라고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자로 잰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로 잴 때 이 사람의 아픔을 재워주고 이 사람의 어려움을 재워주고 이 사람의 상황을 재워주고 그거를 크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작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봐주는 것 여러분 아이들 키 혹시 재보셨습니까? 아이들 키를 잴 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늘 궁금합니다 얘가 몇 센치까지 자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들 키 위에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키 키 키 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바라는 마음은 키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집에서 키를 잽니다 저희 부엌에 있는 벽은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뭐 붙어있고 막 덕지덕지 되어있고 더럽기가 하니 그지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거는 아이들 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김영민 스티커로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얼마나 벌써 어린아이가 까치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야야 발 내려 발 내려 그래서 발 내리고 제어질 여러분 또 어느새 뭔가 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느새 야 너 이렇게 컸어? 하고 보면은 뭔가를 또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라 내려라 네가 올린다고 진짜 키가 크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올바른 키를 재어주죠 잘 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누구보다 특별히 크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중간 정도로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애들 거는 커 보이죠 우리 애들 거는 좋아 보이죠 이렇게 서 있어도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로 잰 거예요 남의 자로 잰 게 아니라 내 자로 잰 겁니다 그게 헤아림입니다 주님께서는 비판 남을 비판하는 그 화살의 도구를 내려놓고 좋게 재어주는 자로 헤아려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도구를 내려놔야 저쪽 도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비판의 도구를 내려놔야 헤아림이라는 귀한 도구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솜에 헤아림의 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아픔을 재어줄 수 있는 분 교회는 여러분 뭘 재는 곳일까요? 교회에서 돈의 크기를 재고 집의 크기를 재고 차의 크기를 재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를 재고 아픔의 크기를 재고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의 크기를 재서 그것으로 헤아려주는 곳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이 황금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보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토라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주셨고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율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골든 룰이면요 이게 어디에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비판하지 말라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가 박수 쳐줄 때 힘이 나는 거고요 제가 저희 목회자들과 운동을 해보면요 농구를 할 때도 저희끼리 하면 저희끼리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관중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관중이 있으면 그 자세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고요 에너지가 달라져요 누구든지 축복받고 싶은 거고 박수받고 싶은 거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내 입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옷 가지고 권사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가방 가지고 오늘 또 가방 바뀌었네 여러분 남의 가방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뭐 들었네 뭐 들었네 쳐다보고 저걸 어떻게 샀을까 저건 가짤 거야 뭐 말투가 이러니 저러니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쓴다 그러고 밥 먹는 가지고 뭐라 그러고 밥을 뭐 저렇게 많이 먹니 저렇게 조금 먹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조그만 것까지도 늘 말을 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밥 먹고 있으면요 편하게 밥을 먹죠 항상 저한테 많이 먹니 적게 먹니 왜 이건 안 먹니 저건 먹니 라고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박수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된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조그만 것까지도 끊임없이 쪼아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비판을 이미 이미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비판을 알고 받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비판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서 찾아내서 김지사님 내 얘기했다며?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남의 얘기하면 반드시 귀에 들어갑니다 제가 웃기더라고요 누가 남의 얘기하면 그 얘기한 게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옆에서 듣는 분이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요 목사님 김권사님이 목사님 얘기하시던데요 하면서 와서 가르쳐줍니다 함께 같이 욕을 한 다음에도 나중에 와서 결국은 알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남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한 사실을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헤아려줍시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줍시다 그러면 그 헤아린 것도 누군가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김지사님이 참 목사님 마음을 너무 헤아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너무나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누군가를 헤아려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누구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누구의 슬픔을 재어주는 것 누구의 괴로움을 재어주는 것 누군가가 눈물 흘릴 때 엘리처럼 술 마셨구나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아픔을 재어주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실수하고 교인들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집어서 얘기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헤아려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아린다는 것은 자로 잰다 영어의 매주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주어 재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를 재는 자가 내 손에 있으면 또 누군가도 저를 잴 수 있는 자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잘 잽니다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위아래로 싹 잽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에 스캔이죠 쫙 들어옵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또 어디 가다 보면 눈으로 재는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불편하면 남을 재지 마시고 헤아려 주십시오 그 사람을 스캔하지 마시고 돌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가장 정확한 자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재서 너 부족하구나 버리시고 너 넘치구나 버리시고 잘라버리시거나 늘려서 버리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비판을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비판이 저지예요 이게 저는 크리티시즘보다 더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티사이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이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해 보고 우리의 것을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저지는 뭐냐 하면요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오늘 로마서에는 이것을 없인 여기는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없인 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있고요 12절에도 비판하느냐 없인 여기느냐 똑같이 계속해서 쌍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판하는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없인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 부족한데 저 사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식사생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음식을 제가 원하는 대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개고기 안 먹으면 아 이거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건데 힘이 얼마나 나는데 개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뭘 먹으면 맨날 그런 것만 먹는다 그러고 저 어렸을 때 저를 개고기를 억지로 먹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 평생에 그때 처음 먹고 마지막 먹었는데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여전히 계신 권사님이세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해주면 되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먹어야 돼요 아 목사님 홍삼 좋은데 왜 홍삼 안 드세요 특별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채식주의자는 잡식주의자를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잡식주의자는 또 채식주의자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시고 그냥 놔두세요 지가 그러다 죽겠죠 지가 알아서 그렇게 살겠죠 말씀을 뱉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는데 남의 삶에 관섭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너 이 외식하는 자요 네 눈 속에 있는 저 통나무 큰 나무 덩어리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서 남의 삶의 윤리만 정말 파고들어가서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는 바로 그러한 바리세인들 현대인들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동시에 내 눈 속에 뭐가 있는지 발견하자라는 거죠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헤아림이 있는지 아니면 들뽀가 들어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하시면서 그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판의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손에 들렸던 창과 칼과 수많은 무기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헤아림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볼 때 헤아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사람 아파서 그렇구나 저 사람 어려워서 그렇구나 저 사람 참 슬프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들뽀를 다 빼내어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오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준재 성교사님 지금도 병석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폐도 간도 신장도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병원에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건져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오늘도 사육하실 때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희승이와 남성교회 오늘 봉사합니다 주님 남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